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참 앵콜 강연이라니까 우리 윤목이 운영위원장이 잡아준 앵콜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니까 좀 이렇게 사이가 좋다가도 나빠질 수도 있고 나쁘다가 좋아질 수도 있고 좋다가 나쁘다가 다시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에 나쁘다가 그다음 좋아졌다가 다시 또 안 좋다가 그다음에 또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케이스가 윤목이 위원장하고 저하고의 케이스입니다. 평생 건조한 피부 때문에 고생한 두 사람을 오늘 합니다. 평생 건조 피부여서. 이렇게 얼굴이 쩍쩍 갈라지고 피부가 쩍쩍 갈라지는 아주 그. 좀 기분 나쁜 증세. 여러분 피부에 무슨 질환이 있으면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 기분 나쁜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 누구인가요? 헨리 포드. 그다음에 카르 벤츠. 이 두 사람입니다. 둘 다 깨솔린과 디젤을 널 접하던 사람이다 보니. 여러분 영국의 철학자이자 논리학자인 버트랜드 러셀의 평생의 문제의식이 뭔지 아세요? 평생의 문제의식. 이 사람을 좌지우지했던 평생의 문제의식. 유튜브 여러분도 다 한번 맞춰보시죠. 그게 뭔지. 변비입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건강한 응가를 한번 보는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진짜. 어. 야 닌 별걸 다 안 해. 어 진짜 그렇습니다. 헨리 포드와 카르 벤츠는요. 뭐냐면 나는 원래 저주받았나 봐. 이러면서 이렇게 벽벽 끓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후이 까솔린 이걸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피부가 건조하다. 나는 정말 일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 있구나. 과연 훌륭하기만 했나? 인생에 굴곡이 없었을까? 이들의 돈과 조직은 어떻게 돼 있는 것일까?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이라고 하는 강의가 이번 달. 이번 해 3월 달에 이루어지고 또 10월 달에 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시즌 1 시즌 2가 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시즌 3를 또 하려고 합니다. 내년 1월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전세계 프로 골프 챔피언이 누굽니까? 타이거 우즈가 제가 다뤄실 겁니다. 타이거 우즈.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그 다음에 조지 루카스. 그 다음에 월트 디즈니. 이 4명을 가지고 제가 그들의 돈과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1월 달에 또 볼 겁니다. 이번에 시즌 2에 했던 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헨리 포드하고 카르벤츠. 그 다음에 제이피 모건. 존 피어 폰트 모건. 이걸 피어몬트라고 잘못 발음했다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피어몬트라고 이렇게 썸네일에도 적었단 말이에요. 한 구독자님이 완전 말이야. 당신이 기본적인 역사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피어 폰트다 이 사람아. 이래갖고 썸네일도 다 수정했습니다. 그분께 수정했다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였어요? 누구였나요? 세 번째. 원투로 오프라 윈프리. 그 다음에 루퍼트 뭐 머더. 이 두 명을 가지고 원투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실 수는 있는데. 이번에는 그 윤번기. 그 기자의 권유로 일주일에 한 편씩만 올리기로 했다는 점. 예 그래서 매주 수요일 자정에 제 강의가 오픈됩니다. 오늘 했던 쉰들러 리스트의 그 일부의 경우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저작권인 거야. 12시에 딱 오픈을 하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잤어요. 보지도 않고. 잤는데 뭐냐면 아침에 딱 이러니까 노란 땅지가 딱 붙어있는 거야. 그 동영상에. 거기에 쉰들러 리스트를 뺐어요. 내가 그래서. 그러니까 알려주지 않아요. 이유를. 유튜브가. 그게 지금 유튜브에 가장 큰 그거거든요. 알려주면 고소를 할까봐. 고소 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날까봐. 이 노란 딱지의 경우에 혐오 콘텐츠다 저작권이다 이런 거 할 때 그냥 알려주지 않고 붙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알아서 태그를 몇 개 지웠습니다. 지우니까 뭐냐면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수익 창출로 바뀌는. 이제는 뭐냐면 스킵할 수 없는 광고까지 붙어있어요. 그리고 뭐냐. 그렇게 노란 딱지가 붙었는데도 조회수가 800이었어요.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내가 기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현재의 한 조회수가 거의 한 2,500 가까이. 상당히 모두 다 구독자 여러분들의 덕입니다. 제가 인사를 구독자 여러분의 덕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헨리 폴드 일부. 헨리 폴드 일부. 윤문기 위원장에게 만약 농담으로. 그죠? 이 강의를. 헨리 폴드 이 강의하고 카를벤츠 이 두 강의를 만약 네 시간 하겠다 갑자기.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면 윤문기 운영위원장이 뭐라고 할까요? 안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까요? 안돼. 하면 뒤에서 막 이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보통 우리의 고정관념으로서 60분, 90분, 2시간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고정관념이. 대충 저렇게 7시 30분이라고 적혀있으면 주제가 두 개면. 인간적으로 11시에 마치기는 하겠습니까? 10시쯤에 마친다고 볼 때. 한 강의를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2, 3분까지 간다고 보면 되겠지라는 이런 시간관념이 있죠. 그걸 역사상 최초로 만든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이. 헨리 폴드예요. 헨리 폴드에게 경영학의 원리를 제공해 주었던 최초의 기업 컨설턴트가 누구야? 그 사람이 테일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테일러리즘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딱 출근. 정해진 시간에 점심. 정해진 시간에 싫은데 이러면서 다시 복귀. 그렇죠? 복귀하고 나서 실컷 일하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퇴근 이러면 어떻게 미국 같으면. 띠띠띠띠 하면 딱 나가는 거 있잖아. 우리나라처럼 상사는 언제 퇴근하지. 저 부장은 언제 퇴근하는 거야. 부장의 그 사모님하고 자식들이 기러기 아빠로서 이렇게 외국 유학 갔다 그러면 밑에 직원들이 벌벌 떨지 않아요. 아, 이제 저 상사가 퇴근을 안 하겠구나. 그렇죠? 큰일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해졌던 거. 주당 근무 시간이 몇십 시간.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몇십 시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주문은 사십 시간이고 주말까지는 오십 이 시간. 그렇죠 오십 이 시간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노암 촘스키가 뭐라 그랬어요. 뭐 그렇게 일을 많이 해요. 한국이 선진국 아니에요? 라고 하는 석유가 생산되는 나라에서 사는 티를 팍팍 내는 소리를 했죠. 그렇죠 예 석유하고 가스가 우리는 팜은 나오거든요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라는 거를 고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와도 똑같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헨리 포드 억만장 잡으시겠어요 이거 이 사람. 뭐 코트 같은 거 하나 딱 입고 마요 레인 코트가 아니라 뭐예요. 그렇죠 추위에 입는 코트. 이게 자기 인생 사진이에요. 저도 제 명함에 있는 사진이 인생 사진이에요. 인생 사진 이거 이상의 사진은 있을 수가 없어 헨리 포드는 다른 사진 보면 다 이상해. 그래서 다 이상해. 그리고 자기의 인생 브랜드가 여기 있잖아요 포드. 요번 시즌 투는 시즌 투는 다 억만장자 브랜드 텔링 시즌 투는 시즌 원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억만장자 시즌 원을 록펠러라는 이름은 안 해도 회사 이름이 록펠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병가미가 인유역 사상 최고의 억만장자라 손치더라도 지 회사에 회사가 오병감 컴퍼니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상희가 중국에 천구백이십칠 년 당시에 인터뷰했던 건 뭐야 전 중국 부의 칠십오 퍼센트를 다 내가 가졌다고 했을 때 아우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회사 이름이 공상희 뱅크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죠 공상희 뭐 크레디트 이런 건 아니잖아 근데 이 시즌 투는 다 뭐냐 하면 시즌 원하고는 다르게 뭐야 다 자기 이름을 브랜드로 붙인 거예요. 그렇죠. 헨리 포드라는 건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알죠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칼을 벤츠 했을 때 내가 아는 그 벤츠 맞지요 이랍니다 다 그렇죠. 바로 그 벤츠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 없어서 그런 저기 오프라 윈프리 루퍼트 머독 했을 때는 좀 깝깝해집니다. 그 사람 누군데. 그렇지 이십 세기 폭스사의 사장.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장이었다가 지금 월터 디즈니에게로 다 넘긴 사람. 이었다가. 그렇지 예. 포드는 누가서라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첫 강의 때 이걸 했었고 그때 조금 미진하다 해서 요번에 다시.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건 뭐냐면 제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세상입니다. 백 이성 강사라는 요게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다. 가수 백 이성은 브랜드가 됐는데. 백 이성 강사는 브랜드가 안 된다. 그런데 참 다행하게 다행이 아니고 그분한테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 가수 백 이성 씨한테는 그 뭐지 유튜브에서 백 이성 치면 내가 제일 위에 떠 있어요 그분보다도. 그분이 내보다 한 살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렇게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행한 일이지. 그렇지 예. 이제 이런 그 저도 뭐 백 이성 씨 노래를 항상 즐겨 부릅니다 비겁하다고 욕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더러운 뒷골목에 내가 산다 할지라도 그렇지. 그렇게 요 지금 자동차가 뭐예요 이 자동차 앞에 이 사람 혼자 서 있다는 게 어떤 메타포 이 은율을 가진. 사진인가요. 뭘까요 이게. 왜 자기 이름을 브랜드로 지었을까요. 이거 일강 처음 할 때는 말 안 했디. 왜 자기 이름을 브랜드로 지었을까. 하나 안 적은 거 제가 말씀드리죠 마이카의 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이카 자 마이카의 시대를 연다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민주주의하고 딱 맞물려 있어요 이게. 국민 한 명 한 명이 신분이나 인종이나 종교의 관계없이 출신 민족이나 부족의 관계없이 뭐야. 이제 돈만 있으면 뭐예요 이 차를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차를 파는 데 있어서 니가 귀족 출신이여 뭐 뭐여 니가 삼일 전까지 천민이었다며. 관계없이 뭐예요. 사람이 돈을 들고 오면은 차를 팔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 늘어나서 이 강의에서 했던 제이 피 모건이 도입했던 시스템이 뭐냐면 소셜 크레디트라는 개념이에요. 현금을 가져왔다고 해서 나는 팔지 않아요 이 말이에요 미국 생활하신 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에도 재미동포 많으시잖아 교포들 한밤중 열두시에 공개해도 왜 조회수가 그렇게 많겠어요 재미동포님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 강의가 뭐냐 엉반장 저 브랜드텔링 때문에 그래 맨 첫 강의가 록펠러여서. 록펠러를 사람들이 보신 거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이 차 하나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가게이지만 뭐 이천만 원 한다 합시다. 이천만 원보다 훨씬 비싸겠지 이천만 원을 들고 가가지고 내 이천만 원 있으니까 돈 주세요 이러면은 아 예 이라고 안 줍니다 미국에서는. 도 유 헤브 크레딧 이렇게 묻습니다 신용이 없는 사람한테는 차를 팔지 않아요 호텔방에 가서 묵으려고 해도 도 유 헤브 크레딧 나는 이 숙박료를 지불할 수 있어요 지금 현금으로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줘요 그게 미국입니다 왜. 이 사람은 호텔방에 들었다고 호텔방에서 무슨 불상사라도 일어나고 난동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호텔에 장기투숙을 했다고 줬더니 마약 기지로 쓰면 어떡할 건데. 그럼 저거 호텔이 문 닫아야 돼 안 닫아야 돼 닫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준다고 안 해줘요. 이 우리나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트 뒤에 이 크레딧트를 맨날 증명하기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그게. 카드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 크레딧트 카드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 가지 예전에 신분을 증명해야 했던 잡다한 이런 것들을 한 큐에 고속으로 해결해 주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 붙었어 아메리칸 뭐야 익스프레스 이렇게 붙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헨리 포드하고 제이피 모건이 두 사람이 해가지고 미국의 지금 자본주의의 소위 말해서 이렇게 상거래 시스템을 다 확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부를 쌓았냐 억반장자라는 거 그냥 돈 많은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이십일 세기 이십 세기 이십 세기 이십 일 세기의 모든 사회 시스템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우리가 그 시스템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돈 버는 데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돈 버는 데 철학과 역사라든가 미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하등의 그거는 없어요. 그거는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여백으로 듣는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이거를 모르면 절대로 무슨 건물이든 사실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을 예측할 수도 없고 그 건물의 시세를 적어도 십 년 단위를 평가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건물주가 될 수가 없어 건물 산다가 다음 달에 망하면 어떡할 건데. 알겠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이카의 시대를 연 거예요 마이카의 시대를 그리고 마이카의 시대에 제일 필요했던 게 뭐야 코스트 다운이었어요. 가격을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전에 내가 오늘 정말 기분 좋으니까 내 네 시간 하겠어 강의를. 그냥 하겠습니까. 네 시간 하겠어. 오늘 우리 최윤정 매니저님도 들어오셨는데 네 시간 하겠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우리 최윤정 매니저님은 겉으로는 웃겠지만 속으로는 퇴근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저녁에 강의하는 것도 열받아 죽겠구만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퇴근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네 시간 하겠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합의한 시간만큼의 니가 전달할 걸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도 능력이다라는 말을 만들어낸 게 이 사람이라고. 육십 분 강의하러 왔어 우리 너무 강의 분위기도 좋고 좋아 헤어지기 싫어 그래서 내가 막 이십 분씩 삼십 분씩 더 해버렸어 마치고 나서 이 사람 알바도 하러 가야 되고 뭐 이랬는데 그런 알바가 중요해 지금 이런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하지 뭐 이랬다고 보세요. 그 사람 내 앞에서는 웃을지 몰라도요 다시는 안 와요. 왜 상대방의 시간을 왜 배려해 주지 않는 겁니까 거기 뭐야. 뭐의 전제가 없으면 절대 그게 안 돼요. 민주주의라는 게 없으면 절대 그게 안 됩니다. 대전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건 뭐야 민주주의라고.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많이 가능한 게 온 국민 차 소유 시대입니다. 그게 그 다음 두 번째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누가 말해 주지 않아도 당연한 거죠.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이 체제 정당성이라고 하는 그 두 개 헌법상 체제 정통성이라고 불리는 이 두 개의 이 이 뭐라 그러나 두 개의 축은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확립한 부분이 크다. 소위 얘기해서 이분을 비판하는 제일 좋은 우리가 제일 인기 있는 비판자가 누굽니까.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이 90년대에 했던 모던 타임스라고 하는 영화에서. 찰리 채플린이 나사 쪽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잖아요. 이게 시간을 줄이려다 보니. 옛날에는 수제차를 하나 만들자고 하면 지금 전 세계에 수제차가 몇 개 있어요. 마이바. 벤틀리. 그런 게 다 수제차 아닙니까. 그렇죠 수제차를 하나 만들려고 하면 어떤 귀족이 와가지고 이러면 가격도 됐따 비싸게 불러. 가격도 됐따 비싸게 부르고. 도대체 이 가격을 줘도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새놈 치우라고 중세의 길드 시스템이 그대로 돼가지고. 아니 내 하나 하면 또 내 밑에 도재하는 그 제자들 한 열 명 또 믹이 살려야 되고 내가 이런데 그 돈은 주야 내가 만들지요. 품질은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진짜. 어떻게 믿어 그걸 그거를 차를 하나 만들려면 수제차를 막 이렇게 만드는데 얼마 걸려요. 좀 예쁘게 만들려면 정말 6개월도 좋아요. 그죠 근데 포드로 딱 바꾸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는 치고 하나는 계속 이렇게 하고 그것이 너무 오래 하니까 막 이외에 찰리 채플린이 아무거나 보면 이렇게 쫄려고 하는 거죠. 그 자기 말리는 옆에 집은 코도 막 쪼고 아무거나 보면 돌출된 건 다 쪼려고 그래. 그러나. 그런 정신병에 걸린다 포디즘이라고 하는 게 이 영화인데 그거는 죄송합니다만 천구백삼십칠 년 동안 그때 만든 거예요 영화가. 그러니까 포드가 그 시스템을 개발한 지 거의 한 오십 년 돼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럼 오십 년 전에 네가 그거를 예견하지 못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봐 지는 내일도 모르면서. 그 비판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기독교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말이 있어요. 노래가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죠 당장 내가 십 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이고. 컨베이어 벨트로 바로 가버립시다. 모든 타임스에서 보셨던 아주. 그렇게 해서 하루에 생산된 양이 이렇다. 그렇죠. 하루에 생산된 양이. 지금 컨베이어 벨트가. 마지막 도장 공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도장 공정에. 페인트 칠. 재미있으십니까. 예. 다행입니다. 걱정됩니다. 그거 너무 구석에 앉으셔가지고. 아니 뭐 태도가 불량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이제 제가 배려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그러면은. 내 데리고 왔더니 니가 그럴 수 있어 일하지 마시고 뭐 그런 거. 그냥 이제. 요런 어떤 생산할 수 있는 기본 프레임. 골조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오는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뭐야. 각자 자기 분야의 한 사람만 하면 돼요. 자기 분야에서 계속 고일만 하면 돼. 아침에 9시에 출근해가지고 12시까지 계속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지. 일이 쉽잖아요. 몇 년씩 도재 생활 안 해도 되고. 그렇죠. 도재를 하면은 처음에 1년 동안은 금요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도재하면 하는 게 뭐야. 여러분 무술 수련 같은 거 하면 처음에 1년 동안 뭐 시켜요. 그 도장 청소하고. 그렇죠. 온갖 잔심부름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무슨 뭐 피아노를 사사받는다고 바이올린을 사사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스승님 집에 가서 청소 안 한 바이올린 리스트가 있을까요 처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장관 딸이 와도 그렇게는 안 해. 피아노 이렇게 바로 치게는 안 해줘. 그리고 그림을 그려도 말이죠. 만화를 그려도 선생님이 먼저 도재 선생님이 먼저 부술대기 전에는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예전에 그 최민식 씨가 나왔던 영화에 취화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취화선. 거기에 보면 그 취화선의 자기 스승. 화가 장승업의 자기 스승한테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면. 장승업이가 잘 그린다며 하고 부잣집에서 장승업이 보고 먼저 부술들라 해라 해가지고. 장승업이가 먼저 부술들라 가운데다 그려버린 거야. 화선지를 크게 펼쳤는데. 그래서 그걸 가기 이제 굉장히 저 인간도 아닌 놈 저 싸가지 없는 놈 이래 돼버리는 거야. 아이 스승님이 계시는데 당연히 네가 양보를 하고 끝까지 양보하고 안 한다 그랬어야지. 그리고 네가 주변에 배경을 쳐야지 어디 가운데 인물을 치고 있느냐 스승님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당연하게 보는 순간 여기에서 갑자기 패러다임 쉬프트가 확 일어납니다. 헨리 포드가 뭐야 구는 게 어딨어. 여기에 사상적 배경을 주는 테일러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존 듀위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존 듀위가 하는 게 프레그마티즘. 실용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실용주의. 야 실용적으로 사람이 그 하나 들어가가지고 뭐 귀족 양반 그런 거 뭐 대장 이런 거 왜 따져 전부 다 이거 딱 순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동등하게 취급을 받으면 되고 뭐지 자동차를 생산해 내는데 얼마나 많이 빨리 생산할 수 있느냐 그거를 따져야지 무슨. 스승님이 어떻게 제가 계시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 청소년 축구가 이제 팔강까지 갔는데. 그죠 예. 팔강 상대가 오늘 밤에 이제 하는 멕시코대 일본에서 일본이 승리하면. 팔강이 한일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청소년 축구 멤버가 그랬지 뭐를 걸겠다 너무 선정적인 표현이어서 내가 못하겠는데 뭘 걸겠냐 두 글자로 돼. 뭐 나 자신 이런 게 아니고요 뭐를 걸겠다 내가 만약에 일본이 되면 그럼 멕시코가 되면 안 할 거가. 그게 좀 이제 아무래도 열일곱 살 정도 되는 우리 청년들의 어떤 결기. 조금만 고렇게 너그럽게 봐줘야죠 너무 그렇게 결사적으로. 그러나 청소년 축구에서 저기 팔강까지 갔으면 됐지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그렇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봐요. 팔강도 못 갔으면 내가 비판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앙골라를 못 이기냐고 그러면서 뭐 그럴 수 있어. 그래 이제 하는데 여기에서 이 바퀴의 축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바퀴의 축을 자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다른 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요게 누가 봐도 지금 바퀴의 축이죠. 요거를 보세요 여러분들 요거. 바퀴의 축이잖아요 그죠. 바퀴의 축 보이십니까 바퀴 축. 노사장님 보이시죠. 예 바퀴의 축 이렇게 봅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자 중국의 제자백과 중에 장자의 책에 보면 그게 내편과 외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내편 외편. 거기에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뭐냐. 제 나라 중국의 제 나라 지금 산동반도 지역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제 나라의 제 나라의 그 통치자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앉아서 제일 높은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제자 이 뭐지 하고 대신들이 이렇게 촥 모여 있는데 갑자기. 드라이버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소위 드라이버가 그 골프 드라이버 말고요 그. 드라이버 택시 드라이버 우리. 이 마차를 모는 사람이 올라와요. 올라와서. 제나라 환공이시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신들이 전부 다. 뭐야 운전사는 친하죠 그렇죠 운전사는 친합니다. 친하긴 한데.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까 예전에 그런 관습으로 볼 때 그건 안 되지요. 그래서 뭐냐 하면 그 대신들이 있는 자리를 장자가 뭐라고 하냐면 당이라고 불러요 당. 그래갖고 요 위에가 당 상이고 밑에가 당하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정오품을 우리가 왜 오품 이상은 당상관이고 밑으로는 당하관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출전이에요 이게. 그니까 이 편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당 상당이 공자의 논어에도 이게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래서. 당 상으로 올라갔더라 올라가서. 왜 좀 여쭤보니까 기가 차서 물어봐라 환공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로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 친한 사이에. 물어봐라 그랬더니 저 지금 뭐를 읽고 계십니까. 그냥 고전을 읽고 있다. 답을 합니다. 고전이 뭡니까. 성현의 말씀을 적은 걸 고전이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성현의 말씀. 그 성현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에 있던. 그 호위무사들이 갑자기 칼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말이 많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셨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공이 조금 불쾌한 듯한 말이 많아 이거 이렇게 오늘따라 왜 이래. 빨리 나가 이런 이제 눈치를 주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 책은요. 그냥 고전이 아니고 똥 찌꺼기네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똥 찌꺼기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호위무사의 칼을요. 왜 호위무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칼을 환공이 빼들어요 이렇게. 이 놈 자식이. 그래서 그냥. 봐줬더니 진짜 죽고 싶나 이러면서 칼을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딱 갖다 대는 거야 방금 여기다 갖다 댈 뻔했어 딱 갖다 대는 거야 그러면 실례잖아요 그래서 아니 좀 이게 제가 그 액티브하게 하다 보니까 예 딱 갖다 대니까요.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죽이십시오 오늘 이 행동은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 봐라 쫄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너와 함께 인생을 한 것이 삼십 년이거늘. 너에게 이런 면이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가 이제 육십이 넘어. 있으니 죽은 들 무슨 여한이 남겠습니까. 지난 삼십 년 동안 환공 폐하를 모시고 제가. 천하를 누비며 전쟁터에서도 마차를 달리고 마부로도 활동을 하고 조그만한 마차부터 이렇게 큰 마차까지 내가 다 몰아가지고 환공이 재상생활 십이 년 하는 동안 제가 다 드라이버로서 온갖 호사 다 누리고 했으니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만 할 말은 하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죽는 날이니까. 그래서 뭐야 말해봐 너. 나를 보고 내가 감히 읽는 책에 똥 찌꺼기군요라고 한 거예요 이게 왜 똥 찌꺼기인가를 나에게 설득시키지 뭐라면 너는 이 자리에서 목과 몸이 분리될 것이다. 빨리 얘기해봐 그러니까 내 대신들이 전부 다 죽여야 합니다 뭐 이 나라에는 강상의 도가 없다는 말이든지 뭐라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제가. 참. 황공 피하를 모신 지 삼십 년 삼십 년 동안 제가 마차를 제작해서. 말도 키워가지고 그죠 예 재찌개 쓰는 이런. 끈까지 다 제가 만들어서 해 와서. 나이가 황공 피하만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대우도 좋고 하니. 내 자식 놈한테 좀 세습을 시켜주려고. 내 자식 놈이 이걸 하라고 아들 놈이 하라고 세습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아이고 제가 십 년째. 이거 하는데. 자 말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속도를 낼 것인가 어떻게 채찍질을 해야 워워할 것이며 어떻게 평소에는 사랑으로 하게 해서 야생에서 데리고 온 이 능력 좋은 말들을 내가 잘 길들일 수 있는지 어떤 나무로 마차를 꾸며야 승차감이 좋게 되겠는지 뭐 그다음에 뭘 나무를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면은 좋겠는지를 가르치는 거는 팔 개월도 안 걸린대요. 그리고 한 두어 달 걸리는 게 황공 폐하께서 어떤 습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요런 거는 조심해야 된다 요런 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도 하는데 한 두 달밖에 안 걸린대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걸 십 년 동안 물려주고 싶고 자기도 이제 좀 가서 쉬고 싶은데. 이걸 십 년 동안 하고 있는 건 뭐냐 이거 이거. 이거예요 요거 중심 축. 축 바퀴에 축. 이 축이 조금이라도 뻑뻑하면은 어떻게 돼요 말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때려도. 이 축이 조금 이렇게 헐겁게 되면 말이요 완전 무슨 그것처럼 달려버려 칼 루이스처럼 달려버려. 말이. 그러면 안 돼요 속도 조절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축을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튜닝을 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처음에 한 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래요 아들한테 주체적으로 이제 만들어라고 해야 되니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왕이시여 제가 그거 하나를 못 가르쳐가지고. 십 년째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진정 가르치고 싶고 진정 전수하고 싶은 거는 충만되는 기술이에요 선생님이세요 지금 환공께서 보고 계시는 그 고전의 저자가 차라리 살아 있다면 가서 니가 진짜 가르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뭐야 내하고 똑같이 오늘 나는 죽겠습니다마는 진정 가르치고 싶은 거는 책에 다 못듣고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드라이버가. 아직 더 하물며 국가를 통치하는 일인데 오죽하겠는가. 그렇죠 그러니. 이걸 하는데 십 년이 걸린다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환공께서 씨름하고 계시는 그 책의 내용도 열심히만 본다 하면은 팔 개월이면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성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는. 이 축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데 축 만드는 게 어떻게 돼요. 몇 십 년 동안에 자기의 어떤 그런 노하우와 이런 걸 끊임없이 실전 경험에서 이렇게 그렇죠. 연마가 돼야만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그러니 어떻게 제가 저 성현의 말씀이 적힌 옛 고전들을 똥찌꺼기라고밖에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 고전의 내용이. 황공이 됐던 칼을 던져버립니다. 그래놓고 이 칼을 다시 집어서 대신들을 막. 니들은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을 내한테 해 준 적이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대신들이 처음에 죽여야 됩니다 이러다가 전부 다 제가 살려주세요 하고. 잘 보세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만들었어요. 무려 7천 년 동안이나 마차가 해오던 그 패러다임 공업의 패러다임 인더스트리라고 하는 그의 그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지금 포드가. 하루에도 수백 대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쫙 분리시켜가지고. 그게 뭐야 컨베이어 벨트로 쫙 흘러가면 자기 일만 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이걸 비판하기 전에 그죠 찰리 채플린의 그런 점을 들어가지고 반자본주의자다 뭐 무정부주의자다 이놈새끼 빨갱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과연 무엇을 바꾼 사람인가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도 그렇고 그때 당시 만약에 이게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이상했다면 지금 와가지고 그 시스템이 다시 도입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쭉 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부 다는 뭐라 그래 요렇게만 가면 차 한 대가 만들어지고 하루에 200대를 생산할 수 있게끔 내가 만들어 놨어요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저희가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로 움직인다?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저걸 시스템을 갖춘 메커니즘을 유식한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별로 유식하지도 않아요. 인더스트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산업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한 종류의 어떤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면 그 종류는 동일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대자동차하고 삼성자동차가 생산 시스템이 달라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포드자동차하고 제너럴 모터스가 생산 시스템이 다릅니까? 안 다르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는 시스템이라는 걸로 대전환되면서 뭐가 이제 중요해집니까? 회사에. 회사에 뭐가 중요해져요? 크레디트. 얼마나 은행으로부터 금융자본을 땡겨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크레디트. 그다음 두 번째. 뭘까? 광고, 영업, 마케팅.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자동차 광고라도 뭐야. 갑자기 이제 기술적으로는 외제차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갑자기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국내 브랜드 차가 갑자기 뭐야. 이렇게 창밖에 비를 손 내갖고 이렇게 느껴. 광고에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느린 광고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그 드비시의 월광. 월광에 맞춰서 달빛이라는 거잖아요. 드비시의 월광에 맞춰서 이렇게 광고가 딱 짓는데 마지막에 딱 나오죠? 소나타. 그러면 나오잖아요. 감성 마케팅이라는 게 등장할 정도예요. 왜 기술적으로 볼 때는 안 그러십니까? 다 비슷비슷해. 그리고 브랜드 파워에서 현대가 아무리 잘 나가도 포드보다 잘 나가요? 아무리 잘 나가도 오늘 갈 벤츠보다 잘 나가요? 아니죠. 감성 마케팅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포드 때문에 발전한 것이 뭐야 마케팅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이 컨베이어 벨트가 이런 걸 가져오는 거야. 시스템인 거예요. 9시부터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 우리 회사는 그리고 그 시스템을 때로는 국가가 이렇게 정해주죠. 국가가. 토요일에 출근시키지 마라. 그렇죠? 그다음에 학원도 어떻게 돼? 자습 시간, 야간 자습을 안 시킨다. 이런 식으로. 금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거는 뭐냐 국가가 개입하는 건 벌써 포드 시스템보다는 어떻게 좀 더 나간 그러니까 수정 자본주의 말이죠. 수정 자본주의. 근데 다들 뭐 불만이 없죠. 왜냐하면 일을 더 많이 시킨다 공부를 더 많이 시킨다가 아니라 뭐야 피로도를 고려하여. 리프레시할 시간을 주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 다 동의하는 거야. 이 시대는요. 그게 아니었다고. 아니었다고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는 포드주의라고 하는 게 가져온 게 이런 것이다. 몇 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와 저거 장인 정신이다 와 아주 대단하다 길드 체제에 저런 게 대단하다 어떻게 기술이 저렇게 뭐 금방금방 습득이 되냐 하는 포드 그런 말들은 포드 앞에서는. 설당을 잃어버렸어요. 테일러리즘 보시겠습니다 테일러. 테일러리즘. 이 테일러리즘이라는 말 때문에 옷 재단사라고 다들 생각하시기 쉬워요 테일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테일러 시스템이 여기 뭐 시스템하고 나오잖아요 시스템. 예전에는 길드 체제의 수장이 자기가 정하는 게 시간이었어요. 자기가 정하는 게. 그런데 저기서는요 아니 말이지 평준적으로 그 뭐야 서른 시간 만에 자동차 한 대가 나오는데 내 거는 왜 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요라는 항의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게. 그냥 우리가 만드는 대로 지켜보세요가 아니라 그것도 회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시면은 시스템이 조금 하자가 생겨서 그러니까 보수하고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못 기다려요 나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할 때. 대응하기 위해서 기업의 법무팀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생산물 책임보험 제조물 책임보험 이런 거 있잖아 소위 말하는 또 뭐가 생겨나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생겨나는 거야 시스템 우리가 어렸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일도 천재이루라는 말이 있어요 천재이루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도 하나의 실수는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서양 속담에 그 한자 버전 아닙니까 그렇죠 예. 뭐 흠 없는 뭐는 없다 뭐 예외 없는 규칙 없다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완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 완벽하지 못한 한두 번의 경우를 대비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보험이에요. 그게 보험이 미트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현상 유지 그다음에 돈을 불리는 거 이렇게 세 개로 봤을 때 이 세 개가 같이 가야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연구한다 그다음에 또 뭘 연구합니까. 사람의 동작을 연구합니다. 무슨 동작을 얼마만큼 반복할 수 있는가. 그지. 무슨 동작을 얼마만큼 반복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동작의 단순 반복하는 인간의 행동이라든지 인간의 심리라든지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딱 서 있어야 이게 계속해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표준 작업량을 설정합니다. 너무 하지 않은 단계에선 나사를 하루에 뭐 몇 개는 생산해야 된다 그런 거 있죠. 그걸 다 뭐라 그래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 회사에서 그런 실적 내는 걸 영어로 뭐라는 거야 퍼포먼스라고 얘기합니다. 퍼포먼스. 내가 얼마만에 퍼포먼스를 냈는가 그럼 주임이 맨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을 부르죠. 자네가 표준 작업량을 조금 더 이렇게 초과해서 만들었다네. 축하하네. 잘했네.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 불러서. 뭐 뭔 일 있나 표준 작업량이 십인데 왜 자네는 칠 밖에 못했지. 그렇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실 삼은 제가 이래서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더 분발해서 하도록 하게라든가 우리 공장하고는 맞지 않는 거 같네 다른 데 가서 알아보든지.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와 표준 작업량의 설정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뭘까요 작업 관리입니다. 작업 관리 이때부터 하는 게 뭐 옛날에는 기술자와 마케팅 담당자 이런 구별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때부터 등장하는 게 황 작가님 여기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죠 요거 이때부터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획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기획. 여러분 회사를 보시면 전략관리본부 기획실 이런 쪽에 근무하면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하시는 일들이 다 뭐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신입사원 누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 시켜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우리 회사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는 그다음부터 뭘 해요.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겠지만 광고 모델로 누구를 세우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광고 모델로 누구를 세우느냐. 그렇죠 저 사람 너무 비싸서 우리 회사의 자본으로는 아직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한 신인 탤런트를 발굴해서라도 너무너무 이렇게 방향을 일으킬 수는 있죠 콘티를 한번 잘 짜볼까. 이런 거 전부 나와요 기획실에 기획실에서 안에 있는 것들이 홍보실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법무관리팀 법무관리팀은 소위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속하는 거겠죠. 그렇죠. 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다 하지 말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한번 클로즈업 해 주실래요. 차별적 성과급제라는 차별적 성과급제. 이게 다 지금 헨리 포드가 지도표제 작업관리는 뭘 가지고 한다. 지도표를 가지고 합니다. 표를 가지고 표에다 딱 맞춰놓고 어떻게 됩니까. 표준이잖아 이게 작업표준.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부작용 중에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의 개성이 다양한데 그걸 다 표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시스템의 부작용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의학만 믿는 게 아니라 항상 한의학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팔체질이 있다던데. 사상의학이라던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팔체질에 뭐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혈압이 조금 높아야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서양의학의 경우에 일괄적으로 몇 이상 몇 사이 요렇게 구간 딱 정해가지고 요 높으면 고야라면 약 먹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 먹기 싫으니까 정당성을 그렇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런 부작용이 제일 첫 번째 들 수 있는 포디즘의 부작용입니다. 포디즘 이꼴 테일러리즘이 아니라 테일러라고 하는 산업공학 전문가 심리 전문가가 포드에게 이런 시스템을 제공한 거예요. 내 이론대로 한번 해보시오. 따라서 내 혼자 잘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아니 뭐 쉽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 내 혼자 잘하는 거는 내 책임이잖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잘한다 시스템을 이루어서 잘한다고 하는 거는 몇 십 배의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몇 십 배의 고통. 그죠?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회사에서 잘 보세요. 회사에서 뭐 학생이나 회사에서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이래가지고 표준 자금량을 자기 나름대로 요거보다 조금 적게 설정해놓고. 그죠? 한 10% 정도 적게 설정해놓고. 에이씨 하고 나서 시스템이 원하는 거에 욕 안 먹을 만큼만 딱 하시는 분 안 계시는지.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저 미쳤나 할 정도로 갑자기 퍼포먼스가 엄청 폭발해가지고 연말 되면 상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잘 할 말 없으니까 어디 서신가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자네가 그런 실적을 올렸다며 이러면 또 기획실에서 딱 적어갖고 회장님한테 줘요. 회장님이 보면서 이거 내 돈 이 사람이 다 벌었다 줬구만. 그죠? 잘했어 잘했어. 다음번에 또 보자고. 그죠?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 올라와도 회장님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올라오든가 말든가 누가 올라오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컨베이어 벨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고 이게 어떻게 가는지는 공장에 이런 설계를 어떻게 되는지는 그 회장이 아니면 전모를 알지 못합니다. 그 전모를 그 알고자 자꾸 돌아다니는 사람을 기획실에서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정말 저 그 GM 산업 스파이 아이가. 정말 저 BMW 사회에서 온 거 아니야 저. 그렇죠?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타임스 영화 보시면 그룹 회장 사장이 딱 앉아가지고요. 그 CCTV로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여기에 컨베이어 벨트가 1라인 두 번째 컨베이어 벨트 세 번째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라인 2라인 3라인에 각자의 이런 생산량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렇게 뭘 뭐라 하노.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요런 거 숫자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득득득 이렇게 올라와요. 그 공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올라오니까 전화를 걸어 현장 감독한테 야 세 번째 라인 생산량이 부진하다. 좀 더 빠르게 돌려 컨베이어 벨트를 빨리 돌리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저 3라인에 무슨 일이 있는지 좀 가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거를 보고 또 하나의 비판자가 나왔으니 그 유명한 미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죠 요따구로 인간의 생활 사양이 가다가는 앞으로 저 50년 뒤 1984년이 되면 빅 브라더가 전 세계를 감시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통제하는 전체주의가 올 것이다. 그죠 고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디즘 때문에. 찰리 채플린 히트 쳤지 그죠 조지 오웰 히트 쳤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그죠 예 수정 자본주의 이런 게 뭐야 포디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테일러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그걸 산업 전반에 채택해 준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장 일차원적으로 볼 때는 콘베이어 벨트로서 쫙 생산해가지고 결국에. 싸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산 원가가 싸져요. 그래서 누구든지 미국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저기 유럽 사람이라도 돈만 있다면 어떻게 포드 자동차를 다 팝니다. 그리고 이때 가솔린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누구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을 줍니까. 석유왕 록펠러가 자동차를 가장. 반깁니다. 야 처음에는 자동차가 한다길래 자기하고 협업했던 시즌 원을 들으신 분 아실 텐데 협업했던 철도왕 선박왕 밴더빌트 코로내리우스 밴더빌트의 부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함께 반대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동차가 그래 들어오면 철도하고 선박은 뭐 묶고 살았고. 이렇게 했던 게 맞는데 강에 다리를 다 놓는단다 그럼 선박은 어떻게 댕기노 다리를 요렇게 놓으면 되지요. 그죠. 요 가운데 선박이 댕기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 규격에 맞추어서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춰서 안 만들면 어떻게 하다가 부딪히면 누가 책임질 거고. 그렇게 되니까 그 록펠러가 나중에는 아주 좋아합니다. 야 그거 참 그렇지 않으세요 좋네 처음에 에디슨의 전기도. 록펠러가 굉장히 만 대하거든요. 그거 들어오면은 그 램프를 아무도 안 쓸 거 아니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뒤로 일 년 뒤로 갑자기 록펠러가 또 지지자로 바뀌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전구가 들어오니까 밤에도 운전을 하더라 이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밤에도 운전을 하더라. 낙과 밤에 계속 석유가 소비가 되네. 이거 되게 좋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년 전에는 또 이럴 줄은 몰랐다 아입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빨리 유럽도 어떻게 돼 자동차화가 되어야 하는데. 록펠러가 가장 후원했다 했고 제일 좋아했던 건 라이트 형제 겠지요. 그죠. 어이 항공기가 이 석유 없이 날 수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라이트 형제를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참 그리고 그 분이 또 그 참 좋아하셨던 그분의 아들도 후원자였고 좋아했던 사람이 여러분 그 세인트 루이스의 날개 누구야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 대서양을 이렇게 확 횡단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 참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그걸 보고 자꾸 기름의 소비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자꾸 늘어나잖아 얼마나 좋아. 자동차의 역사입니다. 헨리 포드 박물관. The history of cars in the 헨리 포드 museum입니다. 헨리 포드가 태어났던 헨리 포드가 태어났던 5대호가 이렇게 있으면 그 5대호의 오른쪽에 있는 지역 디트로이트에 있는데 그 태어난 지역이 디트로이트 바로 옆에 보면 디어본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디어본. 그러니까 진짜 동네 이름이 사슴뼈예요. 그건 내가 볼 때는 거의 인디안식 작명법이 아닌가. 그죠 주먹 쥐고 일어서. 늑대와 춤을. 그죠 빨간 콧수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나는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 맨날 밥 사주고. 이렇게 뭐 사주고 하는 애들을 보고 요즘 애들이 고마운 줄 모르고 저 호구다 이래 갖고 뭐냐는 공짜 지갑이라 부른 다음에. 예 공짜 지갑이라고 그 김희애가 주연했던 영화 우아한 거짓말에 나오는. 그 별명입니다. 야 사람들이 너 맨날 뭐 사준다고 뭐라 부르는지 알아 공짜 지갑이래 너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시간의 창조. 그가 만든 세상 포디즘 만들어보세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야 시간. 자 내 우리 집에서. 직장까지 지하철로 사십 분이 걸리는 그런 집 많잖아 요새. 그죠 광역버스 타도 한 사십 분 걸려 아홉 시까지 출근해야 돼 그죠. 근데 내가 평소에는 그렇게 되려면 일곱 시에는 일어나야. 그쵸. 한 번 늦어도 일곱 시에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곱 시에 일어나서 해야 좀 여유롭게 되겠죠. 그죠 뭐 이렇게 좀 씻기도 하고 화장품도 바르고 남자라도 화장품도 바르고 뭐 밥도 좀 먹고 뭐 이렇게 양치질도 좀 하고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여덟 시 십 분에 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어났더니 여덟 시 십 분이었다. 그죠 그때부터 아마 이분의 행동은 일곱 시에 일어난 사람하고는 확연히 다를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회사를 딱 도착해 여덟 시 오십 구분에 들어간 거하고. 그죠 아홉 시 일분에 들어간 거하고 상사의 눈초리가 어떻게 다를까요. 상사는 뭐 어떤 회사에서 규칙을 이렇게 정했다고 생각해봐 과장급 이상은 여덟 시 삼십 분에는 와 있어야 돼 라고 했다 쳐봐요. 그러면 여덟 시 이십 구분에 들어간 과장은 괜찮겠죠. 그죠 여덟 시 삼십 이 분에 들어간 이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 회사 회장님이 일하겠죠 회사 잘 돌아간다 아주 니도 나이라고 그냥 뭐 그죠 저거 마누라가 보험 쓴 거 이런 거 다 얘기하겠죠. 그죠 이사님 마누라 저번에 보험 썼지 감긴데 왜 우리 회사 보험 써 회사 돈이 남아나 흑파면 돈이 나와 이렇게 하겠죠 고작 2분 늦었을 뿐인데 그러면 그 이사는 고 잔소리를 사십오 분까지 듣고 화가 폭발한 상황에서 커피를 한 잔하고 좀 이렇게. 평생이 하 씨 당 오른다 야 야 콜라라도 하나 사와라 이래 가지고 일찍 출근한 직원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라 딱 사가 오는데 아홉 시 일분에 어떤 직원이 딱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이 이사는. 걔를 보면서. 야 붙어 대겠죠 그냥 소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붙어 왜 이렇게 이. 엔트로피를 쓸데없는 에너지로 본다면 부정적 엔트로피 에너지는 최초 발화자를 한 단계 거칠 때 더 증폭되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신기하시죠. 그렇죠 예. 제 부정적인 이야기는 항상 한 다리 건너면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말도 그런 거야 나는 분명히 새끼손가락 하나가 부러졌을 뿐인데 열 사람 건너가니까 가 죽었다며 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다음 공간의 창조예요 공장은 이제 뭘 만드는 공간이지. 회장실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공간인데 내가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회장 아들이 아니라 고사야.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회장실에 들어가세요. 그렇죠 아니 들어가지 못하는 회사 문화가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예 할 말은 없어요. 그다음에 노동의 창조 그 공간에서 표준 작업량에 의거하여 행동과 시간을 규정당하는 것 그걸 뭐라 그래 노동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우리나라에서 다른 말로 두 글자 뭐라 그래요 글로. 그죠 글로 그리고 어떻게 돼 노동이라고 또 부르려면 또 하나의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임금입니다. 임금 나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첫 번째 질문이 비즈니스와 그 워커에게 동시에 진행되는 질문일 거고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죠 라는 게 두 번째 그거겠죠. 아무리 1인 기업이라도 이 두 개는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일한 거에 대가를 금전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지요. 그죠. 맞잖아요 그 보상이잖아 보상.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금의 창조가 되는 거야 그. 시간을 들여서 공간에서 임금을 받는 노동을 하는 표준 작업량의 표준 작업량의 그 표준이라고 하는 퀀티티는 어떤 거를 보고 기획실에서 정한 겁니까 고객을 보고 정한 거예요 그죠. 우리 차를 살 수 있는 고객은 몇 명 대충 이 정도의 자본 양이라면 어떻게 이 정도의 자본 양이라면 이만큼 팔아오셔야 합니다 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표준 작업량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강등 돼. 표준을 못 채울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가 되게 냉정해질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이 표준을 누가 정했어 암만 그래 봐야 기획실 애들이 안 나와요. 기획실 애들은 좀. 보호받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실장들이 드라마에 잘 나온다. 그 회장이나 사장의 아들은 기획실에서 근무한다 보통. 그래야만 어떻게 돼. 그 회사의 전모를 하는 거야 위에서. 새가 날아가는 조감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조감도. 조선총독부가 맨 처음에 심었던 게 이 포디즘이에요. 우리나라에 심었던 게. 조선총독부가. 우리는 항상 새가 바라보는 식으로 공중에서 니들을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과 같은 불령 선인이나 하는 짓거리는 절대로 하지마. 새가 바라보는 거는 조감도야. 앞에 사진을 하나 탁 치우고 공장을 위에서 바라보듯이 찍어 그렸잖아. 이러면서 있잖아요. 나는 니네들 마음도 전부 다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 이랬다고. 사이토 마코토니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우가키니 미나미 지로니 무슨 이런 애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데라우찌 마사사케나 뭐 이런 애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조선총독들 이름을 제가 지금 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게 점점 자기 발전을 해. 나중에 이제 태평양 전쟁하잖아요. 이제 미국도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 뭐 이런 소리를 해. 도조 히데끼니 뭐 이런 마을 놈의 새끼들이 아시겠습니까? 그래갖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거를 듣다가 듣다가. 니들은 우리 조선 민중의 마음을 모른다. 즉 새가 위에서 바라보는 것 같은 조감도 새조자가 아니라 조감도가 아니라. 니들은 뭐야 이거. 이게 조 아니에요. 뭐라고 해요.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뭐예요. 오잖아요. 즉 눈이 하나 없는 새끼들이야 너희들은.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상입니다. 오감도. 아시겠습니까? 눈이 없는. 까마귀가 눈이 없나. 그게 아니고 까마귀 오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요 가운데 글자를 없애버림으로써. 눈먼 새가 바라보는 세상이 말입니다. 총독부 이 새끼들 너흐 눈먼 새가 바라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따구로 정치하지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처음 들으셨죠. 어떤 구독자 그 어떤 소비자가 댓글을 그렇게 달아놨어 소비자가 아니고 누구야 시청자가 댓글을 이렇게 달아놨어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래. 그래서 내가 차단해버렸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안 하고 영상을 보고 있노. 지난해나 명 짧아지게. 나는 그런 댓글 봐서 명 짧아지고. 지는 그런 신경질을 내서 명 짧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나아요. 그냥. 안 그렇습니까? 보지 말라고 그딴 식으로 적을 것 같으면 누구의 사주를 받았던지가 아네.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참 그런 게 나는 안타깝습니다. 뭐 한다고 보기 싫은 사람 보고 사노 안 보면 급파이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비판을 할 것 같으면 딱 자기 이름을 쓰든가. 안 그러지. 바로 앞에 있으면 성진하게 앉아가지고 오늘 강의 좋아 들으러 왔거든요. 이럴 거면서. 안 그러지. 안 그러지. 유튜브로만 보시던 분은 실제로 와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방방 뛰죠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 편집 안 하고 올려도 그렇게 돼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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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 다. 자 보세요 네트워크가 창조돼요 생산과 소비라고 할 때 생산자와 기획실과 생산자와 어떻게 돼. 고객의 네트워크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형성되다 못해 앞에다 뭘 갖다 놨어. 뭘 갖다 놨어 요즘에. 네네 고객님 그렇고요 하면서 ARS 사원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사로반전기본법까지 만들 정도로. 걷다 대고 너무 폭언들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인격을 보호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엄마이고 가족입니다. 그렇죠.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뭐야. 이 마이카 시대가 가져온 정말 중요한 변화 하나. 여성 소비자의 창조입니다. 여성 소비자. 여성 소비자. 여자분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안 쓰겠습니까. 여자분이 운전을 하고 다녀. 남편이 대해주는 돈만 가지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여자분이 운전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없던 시설이 미국에서 생겨납니다. 뭐가 생겨날까요. 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생겨나요. 거기 주차되나요. 저한테도 이렇게 광이 공고 올리면 많이 여쭤봐요. 그 모임 공간 코지는 주차가 가능합니까. 주차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건 누구 때문에 포드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주차 공간을 넓게 사고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즉 여기 앞에 공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 지하로라도 생긴다. 지하 사 층 지하 육 층 지하 십 층 뭐 이런 거예요. 지하 십 층 되면 어떻게든 이렇게 높다는 얘기죠. 그만큼 많이 주차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8번 금속노조의 창조입니다. 저 자동차가 나뭇니까 금속입니까. 예 그죠. 간단해요. 그건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 금속노조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옛날에 저기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도 했던 단병호 씨가 금속노조. 그죠.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좌관으로 모셨던 분도 금속노조의 정책실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건 저하고 궁합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사상이 좀 안 맞아. 내가 하고. 이거 보시는 분이 그래 이놈 빨갱이구나 이럴까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좀 안 맞더라고 내가 하고 그래. 금속노조의 창조라는. 본인도 어디 가서 강의 가서 그래. 백희성 강사하고 내가 하고 좀 안 맞았다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맨날 맞아요 지금 이 안에 계시는 분들 서로 다 같이 일해보시면 잘 맞을까요 아니에요 한 분야가 그냥. 공통의 관심사가 있을 뿐이야 도대체 백희성이라는 사람이 저 가수도 아니고 저 누구야 저거 그런 관심사가 있을 뿐이라고 그래서 금속노조라는 게 창조됩니다 왜 나는 나는 정말. 말하기를 말하기를 뭐예요. 나는 표준 작업량이라는 게 싫어 이 말이에요. 회사의 일방적인 기획이 싫어 나는. 나는 왜 회사가 나를 일방적으로 할라 그래 나는 표준 작업량을 지난 십 년 동안 열심히 맞춰왔으나 딱 두어 달 못 맞춰서 그런다고 나를 갖다 정리해고 대상을 올려놔 왜 여기 있잖아 차별적 성과 급제. 그렇지 않으세요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해서 만든 게 뭐야 노동자의 권익을 달라 이거야 해서 금속노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는 또 요거를 무슨 부작용을 또 만들까요 소위 얘기해서 뭐야 감시원을 붙이는 거예요. 감시원 이게 포드의 아주 어두운 면이죠. 삼라인 혹시 금속노조 같은 거 없어 빨리 보고해 봐. 그렇죠 포드가 잘하던 소리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포드의 또 다른 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 아돌프 히틀러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를 볼 때 가장 특이한 인물로 기록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가장 악명 높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이 사람의 그래가지고 그 디어본을 했는데 그 디어본에 미국의 도시에서 디어본에서 뭐냐면 어렸을 때 이게 좀 미확인 보도이긴 한데 나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어렸을 때 자기 엄마가 자기 엄마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하여 그 온타리오 강인가 무슨 강을 건너가지고 디어본에서 건너서 그 장사를 하러 갑니다. 항상 일 벌어오셔서 그 돈으로 또 먹고 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무슨 굉장히 부잣집에서 이렇게 뭐 이거 뭐 유산 상속 받고 이런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했더니. 그렇게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서 막 누가 뛰어와 그래가지고 포드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만 너희 엄마가 지금 장사를 하다가 위에 지붕이 무너졌는데 무거운 집에 깔리셨다. 빨리 가자 너희 엄마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이러니까 미친 듯이 뛰어갑니다. 뛰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강을. 참 내가. 강을 말이죠. 이렇게 흘러가면은 지금 여기에 포드가 있어요. 선박이 이렇게 와서 됐어. 강을 타고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선박이 되고 여기에서 다시 또 마차를 빌려야 되죠. 여기 사람 여기 사람들이 다 뭐라 하느냐 하면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그 네 사정은 막 얘기했어.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좀 태워주십시오. 네 사정은 모르겠고. 아니 그래 급한 일이면 돈을 더 내야지. 급해요. 그럼 돈을 내쉬오. 아이고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 네가 지금 어린 놈을 그래 태웠다가 네가 갑자기 강물에 빠지면 어떡할 거야. 돈 좀 더 내. 그것 때문에 승갱이 하다가 몇 시간을 지체합니다. 다시 여기 내려서 마차를 또 하려 하니까 어떻게 돼. 마차를 또 하려 하니까 마차부가 또. 그죠. 택시 같은 거죠. 마차부가 이렇게 사람을 태워주는데. 어휴 그렇게 급해. 그럼 돈을 좀 더 내. 라는 거야. 자기가 그걸 보면서 마차가 막 달려갔는데 급합니다. 제가 몸을 팔아서라도 정말 할 테니까 엄마한테 가십시오. 몇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갔더니 엄마가 주웠습니다. 갔더니. 돌아가셨어요. 4인 과다출혈. 과다출혈. 그때 왔던 그 의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과만 볼 수 있는 사람인 거야. 그날 따라.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없는 거예요. 내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 거. 그 포도가 막 안 돼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이러면서 엄마를 붙들고 막 울었습니다. 외과의사 한 명만 있었더라도. 우리 엄마가 살았을 텐데. 선진국의 기본 조건은 이 법문 용례가 간소한 거에 있습니다. 제 집이 용인시인데 용인시에서 성남시를 거쳐서 서울 강남구로 들어올 때 그때마다 통행증을 검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통행증 검사하고 이 사람 신원을 검사하고 계속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류가 잘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통행증을 검사하는 사람들은 온갖 갑질을 다 하겠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지금 이 상태가 그런 상태 아니에요 지금. 맞잖아요 법문 용례가 간소한 것이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포도의 생각이 딱 있습니다. 여기에 마차부. 여기에서 배 선박하는 수부. 수부에서 다시 선박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내과만 볼 수 있다는 의사. 그리고 자기 엄마를 제대로 간호해 주지 않았던 이 앞에. 내가 가게를 소유했지 가게 앞에 노점 차린 사람 봐준 것만 해도 어댄데. 무너진 거하고 그 아줌마 다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내 재산을 손해받고만. 하는 그 가게 주인 할 것 없이 다 뭐야 법문 용례가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더군다나 어떻게 되노. 다리가 없어서 뛰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섬하고. 육지하고 다리가 하나 나아진다는 게 얼마나 민주주의가 확보되는 건지 모르시죠 이게. 예. 아시겠습니까. 다리가 하나 나아진다는 게 전기 연락선이라는 거는 태풍 오면 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도로라는 건 다리라는 건요 태풍이 너무 심하게 불지만 않으면 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법문 용례 시스템을 내가 최대한 간소화 시키겠다. 그리고 뭐야 반드시 내 커서 마차보다 속력이 열 배로 빠른 교통수단을 만들고야 말겠다. 아시겠습니까. 포드가 그때부터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깨물고 자기가 부르르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쯤 되면 아 그래 포드가 그래서 자동차를 그렇게 했구나 이따 그 사람들이 다 오잖아 또 하나. 왜 하필. 원 투 쓰리 포 요 가게 주인. 요 네명이 하필이면 다 뭐. 유대인들이었어. 그렇지 그렇지. 유대라서 그럴 거야가 아니라 어떻게 돼 가슴속에 다른 민족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야 뿌리 깊은 그 반 유대 의식이 확 살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이잖아. 우리 엄마가 죽었다. 그렇지 불쌍한 우리 엄마가 그렇지. 내가 조금만 돈이 많았어도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나를 키우기만 했어도 그렇지 않겠네요 안 죽었을 텐데. 우리 엄마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동차도 가슴속하지만 디어본이라고 하는 곳에 내 반드시 언론사를 하나 소유하고 말이야 디어본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중소형 걸 사가지고 자기가 편집장이자 발행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논설을 쓰기 시작해 그 논설이 사 년치가 천구백이십이년년부턴가 천구백 아니다. 천구백십칠 년부터. 했던 이런 아니. 19세기 말부터 천구백십칠 년까지의 이런 논설들이 싹 다 1924년 뮌헨 비어홀 폭동 때 주모자로 감옥에 갇혔던 아돌프 히틀러 그 다음에 루돌프 헤스의 방에 넣어집니다. 그 신문이 독일어로 번역돼가지고. 야 그 신문 하나 넣어줘야 대충 거 저 지방지 하나 넣어줘 뭐 가디언 이런 거 넣어줬겠어요 대충 하나 넣어줘. 그래서 어떻게 돼 산업화의 열망을 키운 또 한 명의 인물은 포드 추종자 그는 디어본 인디펜던트의 감옥에서의 열렬한 애독자 맞아 유대인들은 이렇게 다뤄야 돼 그래서 거기에서 루돌프 헤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책의 4장부터 11장까지 즉 그 책이 뭐야 마인 캄프라고 하는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의 4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디어본 인디펜던트의 이 명론설들을 그대로 뭐야 컨트롤 V 컨트롤 C 해라 이거야 복붙해라. 내가 이 포드 선생을 꼭 한 번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보고 싶다 정말 예독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학연 혈연 지연 없이 서로가 모르는데 서로가 감동받고 있는 거. 뭐라고 하는 생각이 똑같은 거 초연결이라고 합니다. 지구상 최초의 초연결이에요 이 사태가 불행하게도. 지금요. 우리 구독 아니요 구독자님이 우리 저기 현지 수강생님들 다 보세요. 백이성 강사의 역사 강의라고 하는 게 유튜브에 공개되지 않으면 어떻게 저를 알아서 오시겠어요 이분들이. 아시겠어요. 함불 함불 안 그러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서로 나는. 부산 출신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연도 아니고 뭐 혈연도 아니고 내가 배씨도 아니고 물론 배씨가 있을 수는 있지 근데 뭐 종치네 멤버도 아니고 제사 지낼 때 맨날 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함 보러 가자. 그치 나 피곤해 죽겠는데 그래도 한번 보러 가자 만 원이란다 이러면서 보러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뭐야 이런 게 뭐냐 사차 산업혁명의 본질은요. 초연결이에요 내가 볼 때는. 초연결 학연 혈연 지연을 벗어나는 초연결 그때 그래서 뭐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 바로. 주미 독일 공사에 의하여. 시카고에서 포드 자동차 포드 사장에게 헨리 포드에게 1938년도. 나치의 최고 권위 훈장이었던 그랜드 크로스 10대 십자가 훈장을 헨리 포드가 수상합니다 이 사진입니다. 가장 영예로운 훈장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뭐라고 합니다. 정말 드리고 싶었습니다. 1932년 히틀러가 장검의 밤을 일으키기 전에 부터 히틀러가 총리로 임명됐을 때 힌덴부르크 대통령에게 처음으로 주창했던 말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총리라서 첫 번째 권한을 행사할 것은 바로 포드 공장의 독일 진출입니다. 우리는 포드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회사를 또 그렇게 그렇죠 마케팅에 그게 나오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여기 그 포드 공장에서 디트로이트 공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독일 시장을 뚫었잖아. 그러고 나와요 그때 가장 그 자극 받았던 독일의 업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2부에 할 누구 벤츠 해요. 그죠 벤츠가 얼마나. 마치 이거는 그 천구백육십삼 년도에. 그 잉글리시 인베이전이라고 이러는 영국 사람의 침입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천국육십삼 년에 무슨 누가 어디로 침입했다는 소리고 아니요 비틀스가. 그죠. 그 팝송을 들고 빌보드 차트 1위부터 7위까지를 싹 다 휩쓸어 버렸어. 돈 바이밀 러브 이 노래 가지고 어 어 그거 가지고 돈 바이밀 러브 사랑으로 돈을 돈으로 사랑을 사려 하지 마세요. 거꾸로 말할 뿐인데 사랑으로 돈을 사려 하지 마세요. 그거는 요즘 그 저기 로맨스 스캠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네요 잘 모르시죠 유튜브에 있어요. 여자 아프리카 비제이가. 그 이렇게 돈을 별풍선을 갖다 십억 원어치를 일 년 만에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남자 보고 좋아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포드 자동차가 처음 공장 생산을 해서 이렇게 나오니 유럽 차들이 뭐라고 포드의 인베이전에 맞섰는가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천구백오십 년대부터 육십 년대 초반까지의 팝 시장에 비틀스라는 존재가 닦아가면서 싱어송라이터라는 거를. 했단 말이야 작곡가에게 곡을 받아서 가수가 부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작곡하고 자기가 부른다. 이 개념을 하고 또 애들이 좀 이렇게 귀엽게 잘생겼어.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딱 좋아하는 도시에서 왔어 리버풀에서. 그죠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리버풀. 우리는 리버풀보다는 맨체스터가 더 있어 보이죠. 박지성 그 선수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와 이런 리버풀이나 런던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뭐 볼 거 있다고 좋아하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 수제 자동차를 만드는 유럽에서 예술성이 없다고 비판하게 시작합니다 포드 자동차를 보고 이게 뭐야 검은색도 말이야 지가 왜 검은색을 썼겠어 진짜야. 빨리 빨리 생산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검은색을 선택하시면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장이 제일 쉬워요 페인트칠하고 빨리 말라 그리고 검은색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기름에서 그걸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해가스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거 좋다고 타고 다닌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피부도 건성이어서 맨날 고생했던 사람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든 게 뭐냐 하면 링컨이라는 브랜드입니다 링컨. 우리가 링컨 컨티넨탈이라고 불리는 거. 그렇죠 제가 포드 자동차 미국 사람들의 가장 큰 상처 가장 큰 아픔이 바로 천공백육십삼 년 십일월 이십일 열두시 삼십 분입니다. 열두시 이십구분부터 열두시 삼십 분 사이에 십칠 초간 벌어졌던 일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가 전율합니다 저거만 얘기하면. 영화도 막 만들어지고 얘기하는데 이때 참 역설적이게도 역설적이게도 이 슬픈 사건에 총알이 여기가 오말리 주지사 아닙니까 텍사스 주지사 오말리 주지사의 어깨를 관통해가지고 여기 복부로 이렇게 뚫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죠 다시 정통으로 목을 맞추고. 머리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니까 목을 맞추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알았죠 제클린이 눈치를 챘죠. 뭔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안으려고 하는데 다시 이렇게 팍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잘 잘 보십시오 총알은 다 관통했어요. 한 발이 몸속에 남아있던가 하여튼 그럴 것 같아 관통했어요 관통해서 총알이 박혔잖아요 지금 차에. 그러고도 어떻게 시속 140을 밟아가지고 이게 병원으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차가 확 달려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본 전 세계의 부자들이 저 차로 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링컨으로 사라 고급차가. 이야 차 대단하다 이런 말이 된 거예요. 희한한 마케팅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포드가 링컨도 같이 한다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걸. 그건 다른 브랜드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미국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를 가보셨는데요. LA,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동쪽 빼고는 거의 다. 포드 많이 보셨겠네요. 링컨도 보시고. GM의 폰티아크도 많이 보셨을 거고. 예. 포드가 했던. 요거는 아니구나. 예. 요것이 바로 십이월 삼십일 오후 포드의 그. 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슬픈 장면. 또 어떻게 보면은 포드는 각오 없지만 링컨이라는 브랜드가 아주 부각됐던 한 장면입니다. 헨리 포드가 어떻게 돈과 조직을 벌었는가. 주당 근로 시간을 설정해주고 최저임금 제도를 처음으로 설정해주고. 그거를 다른 공장보다 두 배로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참 불행하게도 어때요. 히틀러 때문에 유럽 시장을 개척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성 소비자들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인구 비례로 볼 때 1대 1이잖아요. 그렇죠. 당장은 여기에 2, 30%밖에 못한다 할지라도. 여기에도 주체적인 인격을 부여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성 소비자라는 개념을 만들자. 그래서 여성들이 자기가 신경질 나면은 남편하고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돼 남자친구하고 대판 싸우고 이러면 뉴욕에서 내가 시카고까지 놀러 갈 거야라고 자동차를 푹 타고 가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자. 남편이나 남자친구는 이 사람 어디 갔어 이렇게 찾든가 말든가 그렇지 않겠지요. 만들자 하는 그런 어떤 여성 주체적인 것도 다. 포드가 처음으로 소비 잠재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합니다. 그것이 포드입니다. 다음. 하는 유럽의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는 5분간 쉬었다가 2부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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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